안녕하시죠? 아직도 밤에는 덥고요 날씨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제쯤 풀릴까요? 네, 이분 키워드는 KMS 아마 성씨는 김씨이고 MS 적당히 우리가 갈 수 있겠죠? 남의 이름을 막 풀이하려고 해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머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풀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하게 풀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치럴하게 팔이 됐습니다 귀에 귀걸이가 두 개 있네요 큰 거 하나, 작은 거 하나 아름다운 귀걸이입니다 눈, 예쁘게 눈, 쌍꺼풀이가 두껍네요 아름다운 머릿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키워드는 KMS입니다 무슨 노래, 가사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라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요 제가 원래 좀 잘 까먹습니다 뒤에 머리 또 여기서 알룩달룩한 옷이에요 아주 예쁜 알룩달룩한 옷인데 책동 저걸이 비슷한 옷입니다 색동옷이에요 색동옷으로 입으셨어요 예쁜 옷인데 이게 흑백으로 하기 때문에 예쁜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 뒤에 머리가 이만큼이 상당히 진하게 되어있어요 자, 사인 들어갑니다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집어넣으시고요 15초, 15분 후에 쇼트 영상 그것도 올라갑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막 공유를 안 하시면 제 영상이 많이 지나가요 빨리 빨리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아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